한 번만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비수습자 아웃풀이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. 내가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수아버지, 곧 수아 생일 오잖아요. 베트남에 오래 계셨네요. 5년 있었습니다. 그럼 왜 돌아왔는데? 갑자기 왜 나타났는데? 나라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준다는데. 그날 수어도 올 텐데. 우리 아들입니다. 아빠 없어도 잘 지켜라. 박순남 씨? 조금 있으면 네 생일인데 나 어떡해? 소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같이 시간을 보낸달까요? 자세히 rounds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. 자세히 긴장해 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